9월 4일 탑 금요 성공 시스템 시간입니다. 저는 4일을 맡을 샤론 오즈 마스터 험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애터미의 모든 행사의 시작은 사훈을 외치고 시작합니다. 힘차게 사훈을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훈 준비! 야! 사훈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성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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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날씨는 쌀쌀하지만 자연의 법칙에 따라 오늘이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라고 합니다. 네,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처럼 성공해도 법칙이 있죠? 네, 성공의 8단계. 네, 오늘은 명단 작성과 초대에 관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사장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봉 2억 이상의 로얄 리더스 클럽에 입성해 계신 이미 성공자이신 한상현 로얄 마스터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한상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명절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 저는 잘 지냈습니다. 우리 조카들 왔을 때도 용돈, 세뱃돈이라고 그러죠? 충분히 주고 어머님하고 장모님한테도 다 드리고 넉넉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벌써 애터미 사업을 한 지가 12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어인데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했다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업하면서 고생을 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정말 고생한, 열심히 한 쪽, 열심히 하고 한때가 한 1년 정도인 것 같아요. 1년. 1년 만에 사업은 다 구축이 됐고요. 그다음부터는 좀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3년에 리더스 클럽이 되면서 억대 연봉이 되니까 또 재밌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그리고 또 지금은 로얄 클럽에 있고 곧 크라운 클럽에 제가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초기에 이렇게 잘 정확하게 진행을 하면 애터미 사업은 정말 쉽고 그리고 빨리, 빨리 하는 게 얼마 전에 회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도 꼭 동감하는데 이 사업은 조금 초기에 집중을 해서 정확히 배워서 집중을 해서 이렇게 그 뭐랄까 빠른 어떤 성장을 하면 일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게 그래서 그 시스템대로 지금 안내하는 대로 잘 하시면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유를 하면 뭘 하나 이렇게 공유를 할게요. 자료를 공유를 하면서 할게요.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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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뭐죠? 잘못 눌렀네요. 공유를 잘못했네요. 공유가 됐나요? 네, 작게 나와요. 나왔습니다. 나왔죠? 네. 저도 보면서 하니까. 혹시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 그림? 혹시? 아니요. 많은... 어떤 분이 손 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그림 보신지. 전번에 제가 보여드려서 이후로 본 거죠? 그거 빼고. 이 그림이 이게 이제 24 곱하기 24 픽셀. 픽셀이라는 거 알죠? 그림이 엉망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이런 종류로 만 개를 만들어 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소유권,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아바타죠. 아바타. 일종의 아바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NFT라고 그래갖고 넌 대체불가 토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얼마에 팔렸냐면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이게 129억에 팔렸어요. 129억에. 만 개를 만들었는데 좀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비슷한 건데 마스크를 이제 쓰고 있잖아요. 이게 외계인 그... 뭐... 이제 그거를 또 해서 9개 정도 만 개 중에 또 9개를 외계인으로 만들었는데 마스크 써서 좀 특이하다고 그래서 이거를 경매를 붙였는데 129억에 팔렸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그림인데 디지털 그림인데 이게 만 129억에 팔렸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세상이 이래요. 지금 요즘.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야 될 것 같다고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저도 이걸 봤어요. 제가 봤는데 야 이거 어떻게 이게 139억이냐 이게 말도 안 된다. 세상이 지금 막 변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내가 그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항상 깨달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요. 그래서 항상 배움에 게을리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벌과 파리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갖다 놨어요. 벌은 이렇게 병을 갖다 놓고 빛을 비추는 데다가 그게 출근 줄 알고 그렇게 벌은 그렇게 밝은 데가 출근 줄 알고 이렇게 움직인데 그래서 후라시를 갖다가 막힌 쪽에다 밝혀놓으면 결국 탈출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그러고 파리는 그냥 막 고정관념이 없다는 얘기죠. 막 이제 움직이다가 이렇게 탈출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여하튼 지금 우리가 고정관념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 어떤 밖에 변하는 시대에는 이렇게 내가 판단에 오류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정말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이 문명이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받아야 되고 특히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단계 아니면 네트워크 지금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떤 지금 진화하고 있잖아요. 애터미는 그죠. 여러분한테 개인 쇼핑몰을 다 주고 있고 개인이 정말 그 사업을 하기가 쇼핑몰 사업을 하기가 정말 만만치 않은데 모든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거 정말 좋은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이 유통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버렸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빅 비즈니스예요. 제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제가 월소득이 3200이잖아요. 그죠. 6월 달에 그다음에 12월 달에는 3200이 됐고 2021년도 제가 봤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3500까지 이렇게 월소득이 올라갔어요. 제가 나이가 지금 60세가 넘었습니다. 지금 한갑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저도 고정관념을 버리고 애터미라는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노후를 지금 노후라고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준비가 다 됐고 그리고 지금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정관념을 버리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잠깐 그림을 보여주면 이런 이런 차를 제가 갖고 다니던 사람이 지금 벤츠 S클래스를 진짜 아무런 부담 없이 이렇게 갖고 다니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정말 집도 없이 제가 전세 이때 당시 성남시 구시가지에서 아마 보증금이 한 2천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성파의 미래신도시에 45평 아파트 45평 아파트를 제가 소유한 사람이 됐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불과 제 인생의 10년 만에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완전히 인생 역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이런 행운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고 우리 성공의 8단계 첫 번째 연급되는 것이 꿈과 목표죠. 꿈과 목표 정말 간절한 저도 가난한 동네에서 탈출하고 싶었고 정말 멋진 차를 타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을 늘 젊었을 때부터 했었어요. 벤츠 이렇게 그런데 그게 꿈이 실현됐는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고 정말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제 제대로 터미널 사업을 보니까 정말 이거는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냥 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뭔가 어떤 일을 하려고 어떤 어떤 일이든지 성공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장애물이 있고 그 장애물이 왔을 때 여러분이 꿈이 간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첫 번째 단계인 성공의 8단계 중에 오는 3, 4단계를 제가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건 이런 성공하려고 하는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목표 이걸 정말 간절하게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대가지 부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장애를 만났을 때 나는 반드시 넘어갈 거야 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어떠한 일에도 내가 그걸 감수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진 그리고 긍정적인 항상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은 부정에 빠지기도 한데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터미 사업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두 마음을 가지고 나면 그 다음에 원래는 자동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런데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성공하려고 하면 시스템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빨리 성공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저희가 평균 속도가 이래요. 저희가 로얄클럽에 오르는데 제가 4년 반 만에 로얄클럽에 들어갔는데 대부분의 로얄클럽의 멤버들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 거의 그 정도 시간이 걸려요. 거기서 잘 봤더니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경험이 없는 분하고 경험이 있는 분이 거의 반반입니다. 거기에 네트워크 마케팅 당신은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있어서 성공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성공자들은 반반입니다. 그런데 저는 유리한 면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왜 그러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에 저는 애터미 사업을 결정하기가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타회사에서 일정 부분 성공도 해봤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실패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될 수 있을까 국내 회사가 이게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이 회사 그걸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그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경험이 없는 분도 저희하고 같은 시간대에 4년 만에 아니면 4년 반 만에 로얄클럽에 올라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항상 노정구 단장님도 항상 그런 얘기를 초창기일 우리 사업할 때 항상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개념 파악이 돼야 된다. 개념 파악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개념 파악이 된 상태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 사업은. 그리고 여기서 또 그냥 따라하신 분들은 스폰서 말을 그대로 따라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냥 이렇게 개념 파악이 안 됐더라도 스폰서 말을 그대로 따라하신 분들은 성공을 또 빨리 하셨어요. 그게 이제 시스템대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거나 아니면 저희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개념 파악이 됐다는 거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 왜 그러냐면 고민을 안 했어요. 스폰서가 미팅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참석 당연히 해야지 이 사업은 성공하지. 저희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명단 작성하라 그러면 명단 작성을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후원을 어떻게 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24시간에 만나라 이런 그런 내용들을 저희는 전반적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행을 해서 여러 가지 왜 어제 한 얘기를 똑같이 하는데 왜 참석을 해야 되고 또 참석을 해야 되고 왜 맨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참석을 해야 되지 이런 의문 사항들이 이런 의문 사항들이 일정 없었어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당연히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의심을 다 버리고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더라도 모르더라도 스폰서가 이렇게 안내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여러분도 저희하고 동일한 수준의 시간 속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나는 이미 3년 지났는데 아니면 2년 지났는데 이제부터 개념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개념 파악이 되면요. 그 시간은요. 그때부터 계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사업자들을 이렇게 보고 봐보지만 처음에는 되게 헤매시더라고요. 정말 되게 헤매시는데 그 장애물을 다 건너서 오세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정말 올라오시더라고요. 그 간절함 때문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게. 간절하지 않았으면 다 중도 포기했을 텐데 간절함 때문에 올라오시고 올라오시고 힘들게 힘들게 올라오셔서는 나중에는 아하 이게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는구나 아하 이거를 아시더라고요. 그럼 그때부터요? 무조건 3년에 리더스 클럽 들어가는 저는 보장을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보여요. 그래서 야 드디어 됐다. 저분은 드디어 이제 네톡 마케팅이 뭐고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아 이제 감을 잡으셨구나. 이거를 제가 이제 보여요. 눈에 한 분씩 두 분씩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여지없이 여지없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하나가 이런 시스템 이런 성공 시스템을 파악하는 거죠. 이게 그냥 내가 모르더라도 그냥 따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단 작성과 초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죠. 뭘 하려면 우리들은 이 사업은 돈을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니죠. 그렇죠. 돈을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간과 내가 아는 인맥을 가지고 성공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명단 작성 이게 여러분이 중요한데 이거를 지금 보이시죠. 명단 작성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재산이 이거예요. 인맥비질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걸 휴대폰에 있는 상태에서 하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체계적인 후원이 되질 않아요. 자꾸 까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봤다가 저 사람 봤다가 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그거를 수기로 수기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명단 작성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컴퓨터로 이게 작성하시잖아요. 그러면 글자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잘 안 와요. 감히 정이 안 갑니다. 그런데 내가 한 분 한 분 내가 이름을 이렇게 적을 홍길동 적을 때 홍길동이란 애가 맞아 걔가 대학 친구였지. 맞아 걔가는 아 이랬었어. 맞아 성격은 이랬었고 맞아 이랬었어. 이런 거를 내가 쓰면서 쓰면서 걔에 대한 추억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수기로 반드시 작성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에 있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잘 안 보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바로바로 넘기면서 볼 수 있도록 해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바로 명단 작성을 했습니다. 한 300명 정도 제가 작성을 했어요.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작성을 한 거는 이제 목표는 이런 거죠. 작성을 한 거는 저희 때는 이렇게 했었어요. 저희 때는 저희 때는 이런 양식을 스폰서님들이 줬었어요. 그래서 이런 양식에서 보면 중요한 내용들은 다 나와 있죠. 보면 그렇죠. 여기 보면 일단 이름은 적어야 되겠고 이름 모르면요. 그냥 이렇게 강아지 아줌마 아니면 뭐 강아지 이름이 뭐야 캐리다 그러면 캐리 엄마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지나가다 만나신 분도 그냥 순수 없이 그냥 적는 거예요. 이거는요. 처음에는 그냥 적으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적으시다 보면 그냥 적는 거예요. 그냥 적으시면 돼요. 대신 이제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렇게 파악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직업 알죠. 직업 직업들은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그냥 놔두세요. 놔두시고 휴대폰 번호 적고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지 이런 것도 스폰서가 어떻게 접근할 건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나이도 제가 권하는 거는 30대 초반서부터 이렇게 인백질이 아마 있으니까 여기 뭐 점수가 있죠. 여기 보면 3.2.1점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꼭 이런 양식을 따르라는 건 아니고 저는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30대에서 60대 전까지가 이 사업하기에 좋아요. 사실상은 인맥도 많고 약간 활동적인 나이가 3점 25세에서 29세 2점 그리고 그 위로 벗어난 사람 있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 사람들 여기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 인맥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기에는 1점 이렇게 적는 거죠. 그리고 기혼자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3점 또 없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미혼자가 또 책임감이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점수를 제가 이렇게 매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지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역.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차로 1시간 거리 내에서 이렇게 하세요. 지역이 멀면 돈이 들어가요. 여러분 처음에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는 해외까지도 지금 상관없이 로얄클럽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외까지 하든지 지방도 하든지 전혀 상관없는데 초기에 초기에 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꼭이라는 건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지역에 가까운 쪽으로 해라. 그래야 비용도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시간도 여러 명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하면. 그래서 일단 근접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사업하는데 그래서 1번으로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점 2점 1점 시간 시간은 차 시간입니다. 차 시간으로 넣어서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차량이 있나 없나 이것도 중요하겠죠. 운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스폰서가 돼서 막 후원하려고 하면 차가 있으면 아무래도 기동력이 있으니까 좀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점수를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종교 같으면 여기 같으면 아무래도 애터미 회사는 기독교를 좀 많이 하니까 기독교 그러면 3점 기타 그러면 그냥 1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꼭 이게 이해도가 빠르다는 뜻이에요. 저도 무교에 저도 종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우수하고 불교가 아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회사 출범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유리한 면이 있어요.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종교를 이렇게 가지면 3점 1점 하면 점수 매기는데 아무래도 여러분이 좋아요. 그리고 경제력이 또 상이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점수 대충 매기시면 돼요. 성격은 이렇게 하고 단체활동이 적극적이다 그런 사람들 좋잖아요. 설득력이 있다 없다. 설득력은 혀만 있으면 다 상으로 두시면 돼요. 삼으로 혀만 있으면 돼요. 혀가 좀 없는 사람들 있죠. 가끔 거의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루하고 나머지는 다 상이에요.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기면 저는 그래서 22점이 한 60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제가 한 350명 중에서 한 60명 정도가 한 22점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먼저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보면 1차로 명단을 할 때는 이제 무작정으로 적은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서 다시 분류를 해요. 가족 단위로 가족 단위 그다음에 7인척 이제 묶음을 묶음을 해줘요. 묶음 묶음 이제 무작위로 했다가 묶음으로 다시 적어요. 묶음으로 그다음에 7인척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좋아요. 처음부터 섞은 섞지 말고 처음부터 가족 그다음에 7인척 이웃 친구 직장 교회 학교 동창들 있죠. 초중고 동창들 따로따로따로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분류를 이렇게 딱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명단 작성 양식에 의해서 점수가 높은 분을 선별을 해줘요. 가지고 선별이 됐어요. 그래서 한 50명이 선별이 됐으면 스폰서하고 상담을 해야 돼요. 그거를 그걸 가지고 이분은 어떻고 이분은 어떻고 이분은 어떻고 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분이 혹시나 제품을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제품을 써봤다. 혹시 애터미 제품을 써봤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요즘은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적을 때는요. 애터미 써본 사람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양식인데 요즘은 더 하나 추가해서 점수를 매길 때 사업 설명을 들었던지 여기 보면 애터미 사업 설명을 들은 사람이 많죠. 요새. 그럼 들은 사람 안 들은 사람 들은 사람은 3점 아니면 1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품 경험이 있는 사람 3점 없는 사람 1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점수를 추가적으로 더 매겨서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또 선별을 하시는 기준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요새 같으면 지금 옛날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스폰서하고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같이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같이 적는 게 좋아요. 스폰서하고 같이 명단을 작성할 때도 같이 적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요. 그러면 스폰서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어떻게 될지 그냥 대부분 실패하시는 분들 있죠. 이 사업에서 막 처음에 처음에 거절 지게 하다가 티빵 거절하다가 막 한번 비전을 어떻게 봤어요. 미쳐버려요. 또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이제는 막 그냥 그냥 날뛭니다. 여기저기 얘기해요. 야 세상에 애톰이라는 거 알았다니 야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걸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완전 미쳐버리는 거죠. 상대방이 너 이상해 됐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없이 출발하니까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투기 시장을 싸그리 다 버려버리고 아니면 그냥 급하니까 자기가 이해했으니까 다 똑같은 줄 알고 그냥 자기도 이제 그동안 그렇게 거절했으면서 이해하는 순간 내가 얘기하면 다 될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모아놓아요. 모아놓고 이제 술을 한 번 삽니다. 이렇게 한 열댓 명을 딱 친구 동창을 모아놓고 야 술 살게 이러고 딱 모아놓고 야 내가 오늘부터 애터미 한다 그러면서 막 야 말 설명도 잘 못하면서 제품도 하나 꺼내놓지 않고 말로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야 그거 새끼가 다단계 아니냐 인마 막 이제 중간중간 이제 얘기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 막 그러면 또 싸워요. 또 아니다고 그러면서 시장 그리고 술 먹고 막 싸우고 나와버려요. 다시는 너희들 안 본다 그러고 이렇게 시장 초기 시장 싹 망쳐버려요. 걔네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또 다 얘기하죠. 동네방네 야 한상현이 애터미 시작했다 다단계 시작했다 그리고 온 동네방네 다 얘기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갈 데도 없고요. 전화도 안 받고요. 싸구리 다 어떻게 되면 다 스팸 처리해버립니다. 제 전화는 다 스팸 처리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초창기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람을 막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서 초창기에 이래서 굉장히 늦어지는 사람이 있고 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결국 포기하고 이렇게 그만두는 사람이 있는데 여하튼 이거를 정말 잘해야 돼. 이걸 이래서 따라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개념 파악이 되면 저희는 개념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고서 체계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똑같이 하셔야 돼.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서 그래서 명단을 작성하고 그걸 스폰서하고 상담을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같이 만날 사람이 있고 이건 당신이 혼자 가서 만날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 됩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같이 만나면 벌써 표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같이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혼자 가서도 친구들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했어요. 사업자하고 사업자하고 소비자를 구분을 해요. 사업자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사업자하고 소비자 어떻게 구분을 해요? 이제 아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자하고 소비자 구분을 어떻게 해요? 이런 거예요. 사업자는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는 내가 맨날 만날 수 있어. 얘가 오늘 거절했어. 야 새끼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뭐 다단계야 그거 다단계야. 못된 거야 그거. 막 이렇게 하고 사람 망할 때 애터미하다 망할 때 막 별소리 다 합니다. 그러면 어 그래 그래 알았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더라 이렇게 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또 만날 수 있죠. 또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제품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내가 평생을 만나온 친구고 친인척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또 가서 얘기할 수 있고 또 가서 얘기할 수 있고 들을 때까지 할 때까지 할 때까지 할 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은 처음부터 사업으로 얘기를 해요. 야 진짜 내가 정말로 진지하게 내가 검토를 해봤는데 약간 미진한 점이 있지만 네가 한번 같이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게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까는 사람은 사업자로 분류합니다. 자주 만날 수 있고 계속 만나도 되고 거절하지 거절해도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친인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평소에 끈끈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그냥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업자로 분류해서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애터미라고 탁 얘기하고 만나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될 수 있으면 소비자로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소비자로 분류하는 사람들은 한번 잘못 제가 이렇게 아는 사람이대로 실수해서 말을 잘못했어 저 사람이 부정적으로 돌아오면 스팸 처리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애터미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인내심을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고 각본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소비자로 아니면 제품으로 이렇게 전달을 될 수 있도록 제품부터 이렇게 왜냐하면 그냥 사업을 하자고 그러면 좀 바로 이렇게 거절이 들어올 수 있지만 내가 이 사업을 하니까 좀 도와줘라. 도움을 받고 싶다. 도움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 이렇게 들어가면 도와주세요. 다들. 그래도 제품 써주다 보면 제품에 반해서 다시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그런 사람은 소비자로 이제 분류를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선별을 하는 아까 이제 선별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 아까 아까 명단 작성에다가 점수 매길 때 그런 거죠.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 지역적으로 가까운 사람 긍정적인 사람 뭐 성공지향적인 사람 꿈 있는 사람 열심히 막 열심히 사는 사람 있죠. 막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책임감 있는 사람 약속을 좀 잘 지키는 사람 추가 수입을 원하는 사람 시간적 자유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제 그 아까 그 명단 작성하는 방법에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이런 걸 갖다 추가적으로 넣든지 하여튼 점수를 매겨요. 매긴 다음에 내가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스폰서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만드는데 이제 아까 같이 사업자로 만나는 사람은 저는 무조건 막 그냥 처음부터 그냥 얘기했어요. 우리 제가 누구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윤상식 본부장 같은 경우가 제가 첫 컨택을 했고 그 전에도 물론 관리소장들도 제가 컨택을 다 해서 지금은 다 소비자로 바뀌었지만은 그런 사람들 그냥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제가 그냥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윤상식 본부장 그 다음에 노재용 본부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처음에 처음부터 이렇게 제품도 써보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사업을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만나기 만날 때가 아주 오래 걸렸지 만났을 때는 바로 이렇게 제가 바로 사업 설명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과감하게 하시고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분들을 만나기 전에 오늘 초대까지잖아요. 초대하려고 하면 만나기 전에 신뢰구축을 하셔야 돼요. 안부 전화하기예요. 안부 전화. 명단 작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활도 바쁘고 삶이 바쁘다 보니까 안 만났어요. 보통. 저도 동창들 한 40년에 만난 친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처음부터 느닷없이 가서 야 애터미 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이상하게 이상이 돼요. 그거는 아예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다시 옛날에 추억을 하면서 이렇게 안부 전화하는 거죠. 애터미 얘기하시지 마세요. 전화로 안부 전화 FORM이라고 여러분 폼이라고 그랬어요. 외우기 쉬워요. 폼 형식 그죠? FORM 여러분 원래는 대사가 있으면 좋아요. 대사 이렇게 전화할 때 대사가 있으면 내가 필요한 말만 딱 끌고 딱 끌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주저리 주저리 얘기하다 보면 시간 너무 걸리고 시간도 일단 많이 돌리고 하다 보면 여러분 입으로 너 뭐하냐 그러면 애터미 이렇게 나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그냥 그대로 명단이 날아가는 수도가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둬요. FORM 순서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순서를 가족이야 패밀리 그죠? 직장은 오피스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머니 이렇게 돼서 여러분 보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전화할 때 이런 걸 일반적으로 물어보잖아요. 안부 전화할 때 야 네 아들 이번에 대학 들어갔냐? 어 들어갔어? 아니 군대 갔다 왔고?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정보를 그냥 하지 말고 전화 통화하면서 메모를 할 준비를 한 다음에 메모를 해놓으세요. 한 사람씩 다른 사람씩 그리고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은퇴했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고 또 저기 뭐야 그 뭐야 예를 들어서 뭐야 그 순급을 했는지 과장으로 올라갔는지 부장으로 올라갔는지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장사는 잘 되고 있는지 뭐 혹시나 지금 안 되고 있어도 너 장사는 잘 된다고 소문났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너 장사 안 된다며 뭐 이렇게 하면 지분 나빠서 전화 끌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 너 잘렸다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이 그렇더라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너 잘 나간다고 소문났더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 사람한테 기분 좋겠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다 불어요. 내가 여기서 장사하는데 집 안 돼. 힘들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 적어놓으세요. 그거 이렇게 해서 적어놓고 레크리에이션도 뭐 예전에 뭐 같이 뭐 골프를 쳤다든가 단골을 쳤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가생활을 하는지 산에 등산을 다니든지 그러면 여기서 저 친구가 시간이 좀 나나 애터미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있나 파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예를 들어서 집을 넓혀갔든지 아니면 장사를 확장했든지 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여태까지 뭐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요새 뭐 너 가상화폐 왔고 요새 뭐 가상화폐 뜬다는데 너 투자를 해버린 저건 있냐 뭐 이렇게 그냥 던지시 던지시기장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하나 또 그러면 다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아직 또 이렇게 좀 시대의 흐름에 좀 뒤처지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좀 파악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그냥 하면서 메모를 해놓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세요. 야 그리고 나도 지금 너는 뭐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쪽에서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뭔가 이렇게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나도 곧 은퇴할 나이잖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어. 좋은 아이템 없냐 아이템 찾고 있어 지금 너 혹시 좋은 아이템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나도 좋은 거 있으면 너한테 알려줄게. 이러고 끊어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복서를 깔았잖아요. 그렇게 깔았어.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럴 때 명절 때 특히 명절 때 카카오톡을요. 많이 보내세요. 친근하게. 그때는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명절 때 보낼 때 요새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 택택 보내지 말고 성의 없게. 옛날에는 그게 성이 있어 보였는데 요새는 더 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글을 차라리 짤막하게 차라리 이렇게 쓰고 하나를 쓰고 밑에 글을 하나라도 써서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써서 보내면 보내면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한 명씩 두 명씩 그때 그때 보내면 명절을 이용해서 인맥을 다시 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느닷없이 전화하는 것보다 네. 느닷없이 전화하는 것도 좋지만은 명절 때 이렇게 한 번씩 보내놓고 나서 여러분 그 다시 그러면 그때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명절 크리스마스 뭐 이럴 때를 잘 활용을 했어요. 이렇게 특별한 날을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한 번씩 전체로 이렇게 그때는 그냥 하나씩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이 어떤지 그러면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오는 친구들 얘네들은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런 친구들 우선으로 해서 FRM을 통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이렇게 하셔요. 아 그리고 이제 만났으면 이제 만났으면 만나거나 전화통화할 때도 항상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 얘기를 네. 그냥 내 얘기만 해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특히 또 이런 것도 있어. 자기 가족 자랑 엄청나게 하는 사람 있어요. 또 어 내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다 뭐 이러고 막 진짜 저쪽에서는 막 지금 재수하고 있어 열받아 죽겠는데 네. 그러면 바로요. 바로 삐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기 재산 자랑 하지 마세요.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굉장히 힘든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빼고 얘기를 상대방이 어떤 건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야 니즈가 파악이 되잖아요. 왼쪽 다리가 가려워 죽겠는데 오른쪽 다리 긁어주면 신경질 나요 안 나요. 신경질 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확하게 니즈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얘가 뭘 필요한지 그래서 듣는 거 그리고 이 명단이 많으면요. 내가 욕심을 버릴 수가 있어요. 명단이 적으면 욕심이 생겨요. 다섯 명밖에 없어. 내가 이 명단이. 얘 한 명 하면 한 명씩 지워나가면 끝나잖아요. 몇 명 안 되니까. 그러니까 꼭 뛰어야 돼. 이러면서 가갖고 막 이게 막 긴장을 하고서 말도 안 나와. 이 떨리고 막 명단이 많아봐요. 많으면 명단이 많으면 그래서 많이 적어놓는 거예요. 많이 적어놓으면 너 아니면 사람 많잖아. 그냥 좀 기다려 너는. 또 다음 사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명단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 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막 오버 액션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내 욕심이 없으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제 시작이야. 엘드세텀이 얘기를 끝났어. 제품을. 이제 만나서는요. 반드시 저희는 제품을 안 가지고 가지는 않았어요. 반드시 제품을 가지고 만나요. 어차피 이제 진짜로 얘기할 거야. 사항 파악 다 됐어. 이제 아까 FORM을 통해서 사항 파악이 다 됐어요. 명단.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스폰서하고 같이 만나는 경우 같이 만나는 사람 같이 만나고 혼자 만나는 사람 혼자 만나는데 이제는 그때는 좀 당당한 모습으로 이제 당당한 모습으로 만나세요. 갑질이라는 게 아니고 당당한 모습 당당한 을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는 당당한 을. 당당한 모습으로 가서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제품 저는 반드시 제품을 꺼내놓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처음엔 물론 제품을 가지고 가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아니 차에다 놓고 있죠. 저는 이제 둘이 같이 다녀서 많이 많이 다녔는데 둘이 같이 많이 다녔어요. 저는 둘이 유상식 본부장하고 주로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중에는 노재용 본부장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노재용 본부장하고도 다니고 또 마찬가지로 저쪽에 강영일 총장 나왔을 때도 강영일 총장님하고도 많이 다니고 초창기에는 같이 다녔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해서 이렇게 다니고 다니다가 이제 또 안 되면 언제 뭐야 그 혼자 만나는 사람 혼자 만나고 대신 이제 당당하게 해야 돼. 당당하게 이렇게 막 이제 뭐랄까 이렇게 뭐라죠. 이렇게 뭐 이렇게 하여튼 이런 거예요. 하여튼 내가 파스처가 있어야 돼. 자신감 있게 만나야 돼. 자신감 있게 그래야 쭈뼛쭈뼛 하지 말고 애 애 애 애터 뭐 이렇게 다 애 너 뭐라고 그랬어. 애가 터진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내 애터미 비즈니스라는 걸 알았는데 정확하게 지금 내가 파악은 안 됐지만 네가 좀 같이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한번 가져봐라. 나랑 내가 좀 조금 미신적은 게 있다. 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정말 이제 제대로 알았으면 당당하게 정말 이제 내가 알아보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 진지하게 얘기 평소에 신뢰 있는 사람 같으면 진지하게 얘기하면 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얘기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돼. 쭈뼛쭈뼛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 같은 전반에도 얘기를 하셨던데 그 성공의 8단계에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뭐 내가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마누라가 지금 해서 내가 좀 도와주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했는데 애터미가 좋다고 그렇다고 그렇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실내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 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알려주지 마라. 너무 다 시시코 것 알아도 다 알지도 못해요. 다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다. 너무 다 풀어줄 필요 없어요. 초대.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거는 어디로 초대해요. 스폰서하고 같이 만남을 만남을 갖게 하던가 아니면 센터로 초대하던가 이런 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다 알려주면 안 와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논쟁하지 말 것 만나서 논쟁하지 말 것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싸우죠. 초보자들 주로 하는 게 싸워요. 저도 그랬었어요. 처음에 내 말 얘기하면 못 알아 먹으니까 다단계 한다고 뭐라고 그러면 다단계 아니야. 어떤 사람 무한 단계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싸우지 말아요. 그냥 맞아. 다단계야. 그래. 다단계야. 맞아. 네가 생각하는 것도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더라. 하여튼 그러고 말아요. 그래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계속 그때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그래서 싸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얘기하는 우리는 전달하는 거야. 그냥 전달만 하고 판단은 본인이 지망의 법칙이 아니라 지맘의 법칙에 지맘의 법칙 붙여야 되겠네. 지맘 지맘의 법칙 우리 회장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파스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자신감 있게 그리고 열정적인 모습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즘 초대를 할 때 여러 가지 초대가 있죠. 이렇게 보면 요즘 센터 사랑방 같은 경우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조그맣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헤어케어 있죠. 요새 우리 제품이 헤어케어가 제품이 완전히 완성이 돼 있어요. 우리 게 모든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두피 관리서부터 헤어 관리서부터 또 영양주는 것서부터 해갖고 이것보다 더 완벽한 제품이 없어요. 최고의 제품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조그만 사랑방에서 이렇게 헤어케어를 이렇게 해주시는 데가 있더라고 효과가 좋더라니까요. 그게 요즘같이 이렇게 초대하기 힘든 데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 물고 들어와서 그래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만나러 가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거는 사람을 이렇게 헤어케어를 해주면 그 사람이 감동을 해서 자기 친구를 반드시 데려와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 있어요. 주의할 거 그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중에서 헤어케어 하면서 제품을 꺼내놓고 막 강요하는 거 있어요. 막 얘기하면서 팔으려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와요. 또 다음에 한 번만 받고 끝나 절대 제품 팔려고 그러지 말고 그때는 그냥 효과만 보여주는 거예요. 효과만 효과만 보여주셔야 돼요. 이것도 할 때 마사지 하면서 어떤 사람 막 얘기하면서 뭔가 제품 다 강매하려고 거기서 그 찬스 잡았다 이거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경험만 딱 해주는 거야. 그럼 감동을 해요. 그리고요. 미안해 죽으려고 그래.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해주면요. 미안해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상호성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선물 주잖아요. 선물 주면요. 코 끼는 거야. 그거는요.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설득의 심리학에 보면 제1번이 상호성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 뭔가라도 조금 주잖아요. 뭔가라도 이렇게 해주잖아요. 반드시 사람은 빚을 갚으려고 해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빚을 갚아야 자기가 불안함이 해소돼요. 그래서 그것도 잘 활용하시는 거 좋아. 만약에 이렇게 해놓으면요. 미안해서 죽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라도 하나 거기에 대한 대가 대가를 사가려고 그래요. 10분이 일부러 팔지 않아도 그렇게 이게 한 분 한 분 시간이 걸리지만 이게 굉장히 시간은 걸려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보면요. 고객이 돼버려요. 고객이.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잘 활용하시는 데는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이 성장한 팀이 있어요. 이걸 활용해서 성장한 팀들이 있어요. 계속 지금 그쪽은 매출이 굉장히 떠요. 지금 조직도 탄탄하고 소비자 조직이 굉장히 탄탄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간은 걸리더라도 정말 튼튼하게 간다. 제품으로 제품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헤어케어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제 뭐 소규모 소규모로 해서 여러분 고등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이런 거 홈미팅 있잖아요. 이렇게 몇 명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제품 한쪽에 홈파티 홈에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이렇게 같이 음식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그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죠. 협미팅 할 때도 물론 코로나 좀 주의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근데 뭐 요즘 뭐 오늘도 저도 이제 3차 오늘 제가 오늘 맞았거든요. 오늘 3차 맞았는데 뭐 물론 표시도 안 나네요. 그냥 아픈 아픈 것도 없고 뭐 그냥 아무 적이 없는데요.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요새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조금 감기 좀 독감보다 조금 센 거 센 독감처럼 이렇게 변질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증 중증도가 좀 떨어지긴 한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장애 그래도 방역 잘 하시고 이게 1대1 3대1 정도 이 정도는 충분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이렇게 초대를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으로 초대를 하실 분들은 제품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사업으로 초대하려면 그냥 생으로 초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총장이고 돈 3,500만 원씩 벌고 있어도 그 사람 볼 때는요. 저 새끼 뭔가 사기 쳐서 벌었어.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사람을 이용을 해서 벌었어. 애터비가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나를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데리고 간 사람 그분은 상당히 이제 이제 인정을 해서 하지만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저쪽에서는 제품을 써봤나 사업 설명을 들어봤나 아무도 그냥 저거예요. 그냥 다단계예요. 그냥 다단계고 다단계꾼 중에서 아 좀 뭔가 이렇게 뭐가 있는구나 뭔가 이렇게 좀 질이 좀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좋게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을 듣겠어요? 안 들어요. 박학림 회장님 모시고 가도 안 돼요. 그때는요. 제품 아무리 저기 저거 한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초대하면요. 실패할 확률이 거의 높아요. 굉장히 그러면 아까운 인맥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류된 사람들 그렇게 하면 이게 뭐 그래서 제품을 제품을 통해서 이렇게 제품 경험이 있도록 그게 좀 어렵지만 더 시간이 짧아요. 그게 훨씬 더 짧게 갑니다. 그게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하기 힘든 게 그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뜬금없이 가서 관리소장에 썼는데 저도 여자 소장들한테 어제같이 저녁때 등산도 다니고 저녁때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얘기 막 우스 우스 딸깔거리다가 오늘날 갑자기 낮에 점심 먹자 그러면서 제품 아이크림 끓여놓고 야 이게 터비에서 나온 건데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듯 뻥 하고 쳐다보고서 뭐냐 이 원숭이가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좀 그렇지만 좀 어려웠어요. 저도 화장품 뜬금없이 꺼내면서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러더라도 그러더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품을 써보게 하면 달라져요. 그때부터 달라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사업으로 초대를 하는 게 순서다. 그리고 요즘 또 좋잖아요. 요즘은 좋아요. 그냥 이렇게 몇 마디 하시고요. 이렇게 몇 마디 만나서 몇 마디 하시고 야 요즘 너 저기 해모임노 광고 봤지? 요새 많이 봐잖아요. 광고 봤지? 그건 정말 정말 면역이 좋은 거야. 요즘같이 코로나 때 면역이 좋은 건데 그거 내가 하는 사업이 있는데 애터미 비즈니스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너 그거 지금 내가 다 설명하기는 좀 뭐하고 제대로 잘 설명 못하는데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여기 여기 창업자가 있어 박한길 회장님하고 이성현 박사님이 있어 이분 두 분 거 이렇게 해서 한번 동영상 시청을 한번 해봐. 하루에 한 3개씩 짧은 것부터 봐봐. 한 5분짜리 10분짜리 있어. 그리고 또 프리무션도 있대. 하루에 3번씩만 꾸준히 한 달 보면 프로모션도 있다. 그러니까 해모임 그거 한 박스 그거 8만 4천 원인데 그거 준댄다. 그러니까 한번 꼭 들어봐. 꼭 한번 봐봐. 이렇게 해서 동영상 시청을 유도를 해요. 유도를 하면요. 처음에는 그냥 몇 개는 그냥 듣지만요. 나중에는요. 정말 빠져가지고 듣습니다. 그리고 한 달 보잖아요. 완전히 사업자 다 돼서 나와요. 진짜로. 그리고 중간에 제품 신청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이 동영상 일단은 먼저 이렇게 물론 ABR 시스템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ABR 시스템 ABR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도 시간 맞춰서 이렇게 막 하려니까 처음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저희는 이제 동영상 시청 끝난 팀들을 ABR로 초청을 해요. 체계적으로 배우라고 동영상 시청이 끝났으면 ABR로 이제 초청을 합니다. 본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여하튼 이렇게 동영상 시청 그걸 혼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혼자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하면 그러면 이제 사업으로 이렇게 초대를 해서 스폰서한테 스폰서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게 하고 대신 이제 스폰서 센터로 초대하는거나 스폰서 현장에서 미팅을 할 때 미팅 전에 반드시 프로모션 스폰서 프로모션을 하셔야 돼요. 그때는 통해요. 그때는 다단계꾼이 아니고 이미 제품으로 어느 정도 감을 잡았어요. 이게 괜찮은 제품이네. 이렇게 되면요. 스폰서 이렇게 프로모션을 하더라도 인증을 이제 그 사람 만났을 때는 정말 대단한 거기서는 상당한 저기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대신 그 사람이 초보자라도 여러분 스폰서가 막 시작한 초보자라도 상관없어요. 좀 이렇게 전문가 전문가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전문가식으로 전문가의 전문가라. 이 분야의 전문가야. 그런데 전문가 아니거든요. 막 엉망진창으로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뭐 처음 얘기 듣는 거라 틀려도 상관없어. 그거는 나중에 초대하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만남. 여러분이 얘기하면 됐어. 이렇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폰서가 한마디라도 더 들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전문가 티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프로모션을 잘해요.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또 좋은 게 여러분 파트너 있죠. 여러분 같이 가 파트너. 그런데 네임맥이야. 네임맥은요. 내 파트너한테 설명을 시켜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메이선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애터미는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넣어줄 거니까 내 파트너 밑으로 넣어줄 거니까 이 파트너하고 같이 가서 대신 파트너한테 설명을 시키는 거야. 네임맥은. 그러면 네임맥은 내 얘기 듣는 것보다 내 파트너 얘기를 더 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나하고 같이 사업하시는 동료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파트너를 오히려 또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그게 장점입니다. 바이러니 방식이라.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하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명단 작성이 정말 중요하다. 명단 작성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하여튼 요즘은 이렇게 세상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진짜 할 게 없어요. 진짜로. 할 게 우리같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각 개인이 대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에 아이디어를 출중하게 돼서 하는 그런 애들하고는 싸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살 길은 애터미를 통해서 연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소비자 연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합을 하면 엄청난 힘이 세져요. 그래서 이 연합된 힘으로 우리가 같이 해야 여러분의 살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애터미 애터미 통해서 성공하시길 바라고 어떤 시스템대로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시면 다 3년이나 5년이면 여러분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년 반 만에 로얄클럽에 육성하신 성공의 노하우를 대방출해 주신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성공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공구호는 된다 된다 꼭 된다 애터미 파이팅입니다. 음소거 해지해줄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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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고생하셨습니다.